아 민내원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비했어요? 네, 식사 하셨어요? 예 뭐 뭐 조금 인터뷰 좀 하실까요? 네네 자 오늘 제 앞에는 민경 전 의원님이시죠? 네네네네 국투본 상임 대표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합도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입니다 안동 데일리 우리 조충려 기자님 항상 조교하고 이런 좋은 취재를 해 주셔서 보도를 해 주셔서 부정선거 관련된 소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호사들하고 작전이라도 채웠습니까? 아 예 오늘은 제가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응원을 이제 하러 왔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여기 박용호 후보 또 참관인 하신 황교안 후보님 전 총리님 나오셔서 잠깐 식사하러 가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상황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빳빳한 종이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파주가 갑과 을이 있는데 파주 갑에 투표용지를 열라고 이렇게 봤더니 파주 을구에 있는 투표용지들도 같이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오전에 진척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 박스에 해당하는 열 박스 정도의 표를 다시 한번 눈으로 점검하고 다음에 또 전자 개표기를 통하는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수개표를 해야 되겠죠 그 수개표를 하는 작업까지 하면 통상 저희들이 잘 순조롭게 돼도 10시가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점심시간까지 이 전자 개표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심야까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주는 접경지역이죠 지금 여기는 고향입니다만 접경지역이라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에는 항상 신분증을 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통제선이죠 통제구역이에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두 번쯤 맡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일을 하러 오더라도 신분증을 맡겨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된 인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지역인데 파주 지역의 개표 상황을 보고도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표를 하면 그런 우리 줄이 간 투표용지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아니면 비표기가 잘못된 투표용지 이런 것 외에도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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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전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에는 장영후 대표라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QR코드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QR코드의 일련번호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장영후 장영후 대표 장영후 대표 장영후 대표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 암호의 해독이라는 김미영 대표와 로이킴과 함께 팔로우 더 파티 암호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됐는지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장영후 선생님이 들어가셨다면 그 안에서 프로그래머의 시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숫자라든가 아니면 투표지의 잘못된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도 밝힐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들의 미묘한 차이 이런 것을 좀 수집을 해서 밖으로 갖고 나와서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분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들이 사전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사전 관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전 관외 투표도 관내 투표가 주가 되겠네요 사전 관내 투표가 어떤 특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모집집단 표본집단이 작기 때문에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머의 시각으로 그런 이론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었거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표수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장영후 선생님이 나오시면 그분이 관찰한 것에 대한 결과로 부정선거 여부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지방법원 6월 28일 검증 조서에서 관외 사전 투표에서 무경 후보님의 표가 개표 당시 때보다 300표가 관외 사전 투표에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반대 정일영 후보는 두표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걸로 해서 인천시 연수구 선관위에서 제재 검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천대엽 대부관이 무슨 소리 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수사가 내일 제가 수사받으러 갑니다 아 그래요 고발인 작용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두표가 저기 뭐야 정일영 후보의 표가 두표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의 표 두표가 그쪽으로 혼표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혼표 나중에 100장짜리 안을 보니까 98장은 그 자의 표고 두 장은 네 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혼표죠 혼표로 두 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합쳐서 저는 300장이 늘어난 겁니다 300장이 늘어난 건데 그거는 한국 투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문 세표라고 기억하십니까 문학진 의원 문학진 의원이 세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거 다시 해보면 뒤집힐 거라고 그래서 두 번 재검표를 했는데 한 표만 바뀌었어요 다음에 26표 차이로 당선이 됐던 정유섭 의원 맞서서 싸웠던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77일 만에 재검표가 됐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정유섭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했어요 나 이거 재검표 하면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려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이 전자격표기가 얼마나 정확한데 그러십니까 이거를 세보면 한 표에 단 한 표에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했죠 재검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단 한 표에 오차도 없었어요 정유섭 의원 이쪽도 단 한 표에 차이도 없었어요 근데 세 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문병호 후보가 이거 안되겠다 찾아보자 그래서 자기의 무효표를 뒤져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세 표가 구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26표 차이가 23표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도 몇 표의 차이가 났습니까 단 세 표 그 문세표는 한 표 저는 그냥 300표가 늘어났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재검표를 하자고 그래서 재재검표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재재검표 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700만원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 내 돈 내가가지고 23시간 동안 했는데 그게 무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 돈 내놓고 너희들이 돈 내놓고 해 이런 심정이 있었고 다시 세도 말이 안 되는 게 대법관이 3명이 있었고 우리 변호사가 14명 제가 있었고 참관인이 4명 저쪽에 변호사들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정의 요원들 대법관들 거기서 세인 저 부장 부장판사 급의 부장판사들 다음에 판사를 포함한 대법원 직원들이 23시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그게 잘못 나올 리가 있나요 근데 다시 세라 이거에요 다시 세면 우리는 세면서 다른 증거들 또 찾아내겠다 이래서 다시 했는데 대법원이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무슨 소리를 하냐 이놈들아 이런 얘기를 한거죠 저로서는 꽃놀이패였습니다 다시 해서 중앙선관위가 잘못해도 뭐 당연히 난 300표가 그냥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혹시 300표가 아니고 298표였다 그러면 대법원이 두 표를 잘못 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또 철퇴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게 됐어요 문세표가 한 표 차이가 났었다 이게 아니고 민교욱 할 때는 그냥 300표 299표도 아니고 301표도 아닌 300표가 그냥 늘어난 엉터리 부정 불법 선거였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조 기자께서 그게 이제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바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제 내일 조사를 받으신 토요일인데 조사하셨습니까? 토요일날 오 그래요? 오 그렇군요 우리는 여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300표에 대한 조사를 하면 단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나무가 지금 부정선거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뿌리째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지를 흔드는 일입니다 가지를 잡는 일이에요 썩은 가지 이런 걸 잘라버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저기 내일 조사를 잘 받으시면 단서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고발일이 성명 북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시에 해놨다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게 선관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음부 선관위 직원들을 선거로 될 것이고 투표 위조 및 증감죄 그래가지고 투표가 많거나 줄어들면 적용되는 겁니다 큰 죄죠 네 큰 죄입니다 이 선관위 종사자들 특히 종사자들 여기에는 사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장관님들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벌금형이 없더라고 그래서 또 이게 웃긴게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제가 경찰에 한 이유가 또 있는데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 있어요 지금 투표지가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300표가 늘어났다는 고발이 접수된다면 300표에 대한 제재검표를 검찰 출신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압수수색으로 그걸 빼내서 검찰이 우리가 조사하고 싶고 했던 것을 대신 조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법원이 잡고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부정선거를 수사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강제력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뭐 인터넷 수사대 그냥 우리 시민수사대로 지금까지 찾아낸 겁니다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것인데 지금 어디에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고 뭐를 뒤집어 보면은 증거가 나온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 경찰도 나서주고 경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요시 중요하게 여겨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에 빨리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사건에 있어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를 경찰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대법원 검증 조수는 형사수송법은요 형사수송법 형사수송법 그 증거력이 있는 서류 해가지고요 이 대법원의 검증 조서를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서 300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이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얘기를 해도 수사는 이제 경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가 저 수사를 잘하는지 명예를 걸고 수사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예 뭐 이거 지금 몇몇 사건 보면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찰에 오라고 검찰에 오라고 합니다 재판도 막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막 다니고 있는데 그 몇몇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별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수박 거탈기식 그런 서류 처리만 하는 모습도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될 것입니다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검찰이 하고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경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정선거 사태를 수사에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잡는다면 그게 해계몬이를 갖는 거예요 너희들 못한 거 우리가 한다 뭐 누가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검찰이 못 찾다가 경찰이 찾으니까 경찰이 만세 부르는 거 아닙니까 좋다고 우리들의 신뢰는 경찰한테 가고 검찰의 신뢰는 깎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눈에 보이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런 중대 국기를 물란시키는 국기문란 사건에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수사당국의 모습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공권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권력은 공권력을 우리가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책임을 갖고 역사 이식을 갖고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법에 또 보면 형법에 보면 고발이라고 있어요 고발에 있는데 이게 지금 범죄 행위가 300파가 늘어났으니까 증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지 위조 및 증감제인데요 이게 검증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또 선거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 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공안사범으로 아마 수사가 딱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하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예 맞죠 지금 저기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1987년부터 공안검사로 일해왔고 공안통이라고 한국에 보기 드문 공안통이라고 자기는 자부하는데 눈으로 본 걸로 봤을 때 범죄 현장이다 예 그런데 이거를 잡지 않고 다음에 투표관리관에 도장도 없는데 그거를 저 유효처리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뭐가 가능해지냐면 지금 이종원 선생님이 여섯 장을 저한테 준 걸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섯 장에 여섯 장에 투표용지에는 관리관에 도장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판례로 이 사람들이 지난번 오산에서 판례로 관리관에 도장이 없어도 투표행위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뭐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거냐 하면 그 옆에 기표하지 않고 다음에 투표관리관에 도장도 없는 수많은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와서 집어넣어라 표만 찍어서 그것도 도장의 크기도 달랐잖아요 모나미가 만든 도장이 아니고 중국산 두껍고 큰 도장 그걸 갖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유효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표기 하나만 갖고 그 종이만 인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집어넣는다면 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제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을 가져와서 난리를 쳤으면 300장을 집어넣은 자는 잘 생각해보세요 6장 넣은 사람 1년 6개월 지금 구형하고 1년 6개월 살고 있어요 6장 300장 50배에요 1년 하면 50 75년 300장 잡은 사람은 300장 넣은 사람은 75년형에 반드시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지 아니 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 그것 때문에 6장 찍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져온 사람을 1년 6개월을 저기 뭐야 감방에 쳐넣었으면 300장을 집어넣은 그 누가 됐든지 그건 누구에요? 민주당 사람이지 민주당 사람이지 우리 당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민주당 그건 누군지 난 알지 그 사람을 잡아서 75년형에 처하길 바랍니다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 관심 정도는 지금 현재 관심이 많이 홍보도 안 되고 언론에 물론 뭐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네 부정선거에 대한? 네 부정선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춰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모르시는 데는 안동데일리나 파이낸스 투데이를 제외한 나머지 바보 같은 언론들 이자들의 리,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정의일TV, 주익일TV, 공선감 여러분들, 허겸 기자님, 김근형TV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 많은 수십만의 독자를 갖고 있는 너희들은 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막는다고 사람들이 모를까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32.3%, 33.3%가 3분의 1이라는 건 알지? 32.3%, 3분의 1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는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보수 우파 가운데는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가 다수의견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노력에 힘이 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3월 9일 날 있는 선거 때도 부정선거가 없도록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의 부자 부정선거의 비읍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대경실색 깜짝 놀라야 돼요 어떤 놈이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옛날같이 최인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 같이 이번에 다시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대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은 사형에 처하는 법정 최고형 지금 사형이 없어졌다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그런 강력한 입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적어도 이재명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하죠 이재명한테는 지금 부정선거의 기술자들이 다 가 있으니까 그 자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자가 그런 공약을 해준다면 난 없겠네 이재명을 그런데 걔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 자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이쪽에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된 윤석열 후보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황교안 후보의 공약을 승계하기 바랍니다 승계하기 바라요 지금 그 나온 것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 하고 그냥 법관들이 지역의 선거위원장을 하는 그 제도도 몽땅 없애고 최고형에 처하고 사전선거제도 없애고 수계표로 하고 다음에 QR코드 없애고 이런 선거 관련 공약들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선거 3구 대선을 감시할 시민감시단 구성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안정대일리는 끝났고 다른 분들도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중앙선관이 법제과장 김용호 김용건 그 사람이 와서 괴롭히고 있나요? 김영권인가요? 김용건 김용건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들어갔을 때 눈에 띄지 않은 걸 보니까 살짝 들어간 모양이네요 허경 기자 봤습니까? 그 사람들? 못 봤어요 중앙선관에서 항상 오니까 그 자가 와 있죠 다음부터는 선관이 직원들이 오면 명찰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하고 이름을 적힌 명찰을 폐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용하면 좋지만 나와서까지 폐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안 하잖아요 안에서는 여기 피고 측, 참관인 혹은 피고 측, 대리인 이렇게 해서 목거리가 있어요 또 질문하실 뻔했습니다 그 검증위원 소속이 피고 측이었다는 그런 논란이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개표기에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게 막히면은 잼이 걸리면 다시 빼서 다시 집어넣고 하는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을 우리가 개표 재검표하는 비용으로 샀어요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제3자죠 그러면서 뭐가 많이 발견됐습니까? 붙은 투표용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등포 을구 투표를 재검표하는 시점부터는 그 일을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붙은 거를 다 떼요 떼락떼락 하면서 떼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딱 떼가지고 붙은 거를 다 떼 버리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걸 그만두었고 당신은 어디 소속이요? 이러니까 그때 가서야 답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개표 종사원을 하면 안 되죠 법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걸 사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원 공무원이 해야 역할을 법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기술자가 해야 되니까 전자개표기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감정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감정을 아직 안 했잖아요 19일날 하잖아요 19일날 19일날 그날 우리가 재판을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월 28일날 재검표입니다 재검표 때 JTBC는 지금 우리 민경욱 의원님하고 누구였죠? 유정화 변호사님 언론중재위에서 얘기를 해서 정정 반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했는데 그쪽은 뭐라고? 가짜 뉴스를 했죠? 네 민경욱 언제? 6월 28일 끝나고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도 가만히 뜯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보면 기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사에 기사에 그 중앙일보에는 엄격하게 따져서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그냥 있었던 거 대조작업을 했다 대조작업을 했는데 이 그 누락이나 중복되는 투표용지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그래서 그게 아니네 얘가 부정성과 있는 줄 알고 세입하더니 아니네 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조작업을 했는데 대조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대조는 원본이 있고 비교하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원본이 아니었잖아요 원본이 아니라는 거를 그날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원본입니까 그랬더니 원본 아닙니다 원본은 버렸고 폐기했고 예 이거는 사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사본끼리 비교를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QR코드를 봤더니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그 자들이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쓰면서 배춘잎 투표용지 300표 늘어난 거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끝나지 않았고 다음에 감정을 하기로 했다 다음에 우리 측의 입장에 어떤 거다 이런 건 하나도 보도를 안 했어요 게다가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헛힘쓴 민경욱 이렇게 써놨습니다 헛힘쓴 민경욱 민경욱 여태까지 부정선거가 있다고 1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보니 헛힘쓴 그러면 얘가 아니네 이런 인상을 주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음에 있는 기자들은 기자를 취재도 하지 않고 대법원이 이렇게 헛힘쓴 것처럼 대법원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했다 혹은 저기 뭐야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건 인상을 줬기 때문인데 그렇게 돼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뽑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 언론기관들의 이거를 지우지 않으면 당신네들도 똑같이 정정 보도나 아닌 민사 소송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그 취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법원에 따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죠 대법원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특별 2부 그 다음에 공보가에서는 보도자료라든지 알려준 적이 없다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 뉴스죠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제출한 거는 있어요 제출한 거는 대법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장짜리 보도자료 무슨 뭐 보도 참고자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을 그걸 보시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직접 오케이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 어차피 대법원에 따르면 이라는 게 우리 기자들이니까 전화를 해서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는 그런 보도 참고자료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의부에서는 그 뭐야 거기에 대해서 일절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 데일리처럼 다른데도 다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이게 제가 목취를 하고 확보하고 있으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